Q. 손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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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기둥... 기둥 너무 뜬금없이 있는 것 같다. 기둥 너무 뜬금없이 있는 것 같아요. 왜 있지 여기? Q. 손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? 응? 이거 뭐지? 차리아는 자지를... 아... 죄송합니다. 차리아는 자지... 아... 자리를... 안 해? 없애... 어... 와... 자리차지 니워크 저경의 하세요.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차, 차리, 차리, 차지! 한 번 말한 거였으면 상관없는데 그니까 빠르게 정정했으면 상관없는데 싶어